자 미세먼지 없는 풍경 아프리카 bj 체크림 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풍경 유튜브에서 제꺼 영상 많이 다운로드 하세요. 미세먼지 없죠. 미세먼지 없는 풍경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작권 없어요. 저는 저작권 없기 때문에 풍경 쓰시고 지금 여기가 제가 어 모기 연구를 했는데 모기로 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긴바지 긴팔 하얀색 하얀색 입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모기 4방 물렸어요. 두방 두방 밥 먹을 때 두방 물리고 그래서 긴바지 긴팔 하얀색 이걸로 입으셔야 모기로 부터 덜 물려요. 검은색 입으면 무조건 그 더 물리는 거죠. 제가 이거 어 왜냐면 더 덥고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하얀색 클론티 하얀색 그 클론 그거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여기가 어 어 지금은 불 켜지기 전까지는 모기로 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모기는 뭔가 그 어 밟고 기다릴 수 있는데 여기가 모기가 덜 하지. 여기가 모기가 덜한 지역입니다. 모기로 부터 피신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왔어요. 모기가 자 제목은 미세먼지 없는 풍경 자 미세먼지가 없는 풍경 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미세먼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지금 이 자리가 모기로 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제가 이거 알게 됐죠. 작년에 어 모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만큼은 어 불 켜지기 전까지 어 안전지역 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실거에요. 여기 옆에 없잖아요. 그 모기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저기란 말이에요. 30m 까지 어 신호를 맡아 가지고 오긴 하는데 여기가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에요. 모기로 부터 약간 어 무조건은 아닌데 모기가 여기까지 여기는 잘 안아 모기가 여기까지 왜 안오냐면 오다가 하여튼 그런게 있습니다. 모기 안오고 모기로 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둡네요 약간 어두워 약간 어두워 약간 어두웠습니다 자 제목 미세먼지 없는 풍경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가난하고 어 목이 있나 잠깐만 돈 없고 어 좀 이렇게 힐링 어 힐링 잠깐 또 제목도 바꿔서 또 올릴까요 3분 이상 올려야 되는 건가 5분 이상 올려야 되는 건가 일단은 미세먼지 없는 풍경 대신 이거 아프리카 tv 가 고화질인 것 같아 유튜브 보다는 고화질 같아 1920x1080 60프레임이 되네 1920x1080 60프레임 1920x1080 60프레임이 된다는 거 60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저거 내꺼 가방 아니야 큰일 났어 나도 가방은 폰이 있나 조심해야 돼 어 저기서 놔둬도 되고 뭐 내꺼 뭐 중요한거 없으니까 그치 아 폰이 여기 있지 중요한거 없어 중고야 중고 어쨌든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내꺼 그런거 가져가면 일단은 경치가 무지 좋죠 경치도 무지 좋고 경치도 무지 좋고 자 미세먼지 없는 풍경 어 일단은 육교 같은 데인데 모기가 좀 낫고 모기가 좀 들어오기 힘든 공간입니다 모기의 안전 모기로부터 안전한 지역 위치 여기가 모기가 덜 와요 왜냐면 양옆에 있게 돼 있어서 모기로부터 안전한 모기한테 내방 물릴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있습니다 모기한테 내방 물려가지고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그나마 모기한테 안 물리는 곳으로 지금 피신했습니다 언제 모기가 없는 곳을 알게 됐냐 구름이네요 어휴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 자 모기한테 안전한 곳인데 모기한테 안전한 곳인데 모기한테 안전한 곳인데 모기한테 안전한 곳인데 미세먼지 없는 풍경 저는 저작권 없어요 마음껏 쓰세요 저작권 없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풍경 여기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 곳이지 자 제 것 풍경은 유튜브에서 마구마구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없어요 어쨌든 고화질로 올리려면 아프리카에 올리는게 나 유튜브는 이상하게 화질이 나빠지더라구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유튜브에는 분명히 내가 1920, 1080인데 왜 화면이 그러냐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유튜브는 어 수백만 수천만명이 영상을 올리고 하니까 이게 얘네들이 일부러 화질 낮춘 거 같아 그래서 아프리카TV는 그래도 좀 낮는데 화질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괜찮네 어 뭐야 휴대폰 certa 괜찮 pred Clark? 어! 비행기네 비행기ける 비행기 어! 비행기 왔어 비행기 비행기를 왔습니다 ью 아 비행기왔습니다 비행기 왔습니다 자 목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금 제가 나름 피신을 했고요 아 유튜브에서 쓰세요 이거 듣는 사람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기한텐 불리고 지금 모기로부터 안전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4K 영상 올리면 실시간 방송 후는 그게 화질이 깨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는 방송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영상으로 그냥 찍은 다음에 업로드 올리면 그때 화질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실시간 같은 경우는 화면이 뭉개지고 그래요. 유튜브는 아마 천만 명 이상의 영상 올리고 근데 진짜 고화질로 방송하는 4K로 하시는 분은 유튜브 측에서 얘는 진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나 해서 화질이 좋게 나오는데 개나 소나 1920x1080 이거라서 화질을 낮춰버리더라고 화질 분명히 1920x1080인데 화면이 생각보다 안좋아. 그래서 4K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4K 웹캠 15만원. 너무 돈 많이 썼나? 지금 카메라가 몇개야? 나는 언제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해. 노트북도 1920x1080 지원하지?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쨌든 최고 화질이지.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좀 어둡네.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미세먼지 없는 풍경.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고. 미세먼지 없는 풍경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번에 올려주시고요.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올려주시고요. 점점 높이 많아. 所울러주시고요. 자유 욕신을 감상하네요. 소환 Drag 왼기의 화면이 잘하셔서. 여른러우셨지 않으면 좋겠어요? 감상하네요. 저 그랬어요? 음